연결이 불안정함 떴어 시작하자마자 여기 그거 시키는 게 있네 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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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난 어디든 비행할 수 있는 척 순이야 우린 비행해서 독일에 왔지 여기 호텔이라서 조명이 벌써 2만 8천 분이 들어오시네 지금 몇 시야? 지금 한국 시간이 지금은 12시 17분인데 한국은 7시 17분이에요 시차가 7시간이나 차이 났네 6시간 아니야? 그렇지? 아니지? 아니 잠깐만 반대세 네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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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창빈이가 기분이 안 좋아요 맞아요 나중에 나중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지만 룸서비스를 실패했어요 이 친구가 실패가 아니고 룸서비스가 지금 주문이 밀려서 12시 반까지인데 저희 주문을 안 받겠대요 저희 주문을 안 받겠대요 그럴 수 있죠 왜 저희 주문을 안 받는 거죠? 저 같아도 창빈이가 주문하면 근데 안 받을 것 같긴 해요 우리 스테이도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해 우리가 어떻게 고른 메뉴였는데 이거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댓글이 우리 스테이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뭐가 제일 먹고 싶어? 비니는요 저기 스테이크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스테이크 요리가 있던데 그거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마음이 아파요 햄버거 있었는데 햄버거도 있었고 라면이나 먹을까? 먹어 안 돼 빨리 라면 끓여 안 돼 안 돼 이미 과자 한 봉지 다 뜯어놓고서 안 뜯었어 아직 여러분 저희 리네 형이랑 저랑 둘이 룸메이 뜯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저리가 어디냐 우리 독일에 외워할게 우리 독일에 외워할게 독일에 외워할게 독일에 빅5 콘서트 하러 왔어요 콘서트 하러 왔어요 빅5일까? 빅5라는 말을 듣고 네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빅5라는 말을 별로 듣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빅5라는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창빈이 요즘 몸이 운동해서 빅해졌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다 줄어들었어요 왜 왜 왜 아니 그냥 내일 아침 운동하려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요즘 여기 헬스장에 뭐가 있을지 기대했는데 이게 각 나라마다 만약에 헬스장에 각 호텔마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응 되게 신기한 기구들도 많았어요 신기한 기구도 있고 뭔가 그 기구들로 내가 뭔가 만들어서 운동을 하는 느낌 그런 게 있어 맞아 적응하는 데만 몇 분 걸려요 처음에 적응하는 데만 몇 분 걸리는데 자 댓글을 또 읽어볼까 독일 지금 몇 시지? 안 알려드릴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7시간 차이니까 12시 20분이에요 12시 20분 지금은 저희가 더 시간이 느린가요? 자 더 느린 거죠 저희가 며칠이냐면 빠른 건가요? 오늘이 5월 4일이에요 5월 4일 잠깐만 12시 지났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가 더 느린 거죠 그렇지 우리가 느린 거지 우리가 더 빠른 우리가 느린 거야 우리가 더 느린 거죠 거의 우리가 지금 느려 네 우리가 더 느려요 맞아 내일 이제 공연이 있고 없나요? 그래서 룸솔씨는 일단 안 됐고 이거라도 먹을래? 뭐 먹어? 초콜릿인데 제가 비행기에서 받았어 네 저희 비행기에서 초콜릿 주셨어요 먹어볼래? 여기 봐 오늘도 멋있다 Everyday 나 우울했는데 지금 괜찮아졌어 왜 우울했어요? 왜 우울했어요? 왜 우울했어요? 우울하면 안 되죠 됐다 자 고마워요 I know you know Lino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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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았는데 여기 초콜릿의 자태가 약간 그 알죠? 또 많이 보던 그 네 그 느낌이에요 로이 로이 그 느낌인데요 약간? 자 먹어볼까요? 맛도 얼마나 고급스러울지 화이트 초콜릿인가 이게? 다 녹았어요 내가 품속에 품어놓고 있었거든 어때? 맛있네요 맛있어? 응 여기는 지금 민호랑 침대고 여기가 바로 제 침대입니다 여기가 바로 제 침대에요 여러분 왜 넘어와 뭐? 귀여운 건 어디만 줘? 왜? 뭐 먹을까? 뭘 자꾸 뭘 생각을 해 잠이나 자 뭘 잠이나 자 내일 느낌이 날 거 같거든 머리 나 근데 비행기에서 너무 자가지고 잠이 안 나지 형 잘 자더라 어 봤어? 어? 이거 클릭하면 뭐 나와? 아니야 뭐 왜? 나 잘 때 어떻게 잤어? 형 잘 때? 어 처음에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좌석 똑바로 하고 가야 되잖아 형이 그 상태로 잠든 거야 그래서 너가 끼워준 거 기억나 그래서 중간에 형 뭔가 자는데 불쌍해 보여서 아니 등받이가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했으면 어 최대한 편하게 자려고 이렇게 너무 자고 있었는데 맞아 그래서 내가 중간에 끼워져서 형 거 의자 저치라고 했지 한 10분 지나고 그리고 현진이랑 리노 형이 제 옆자리였는데요 둘 다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가지고 뭐야 밥은 못 먹고 그죠? 맞아 저만 먹었어요 먹었어? 저 먹었어요 먹고 잡았어요 먹었어? 먹고 잡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둘이 일어나서 이제 후회를 했죠 배고프다고 그래서 승무원분께 치즈케익이랑 말씀드렸는데 이제 남은 게 치즈케익 어 치즈케익이랑 치즈랑 그치 또 뭐 치즈 뭐 샌드위치를 준다고 했는데 치즈랑 샌드위치 햄 고르라 그래가지고 맞아 햄 샌드위치 먹고 근데 현진 제대로 먹은 거 알아? 뭐? 현진이 스테이크 먹었어 언제? 그러니까 형이 나 샌드위치 먹을 때? 어 그랬더니 스테이크 시켜서 먹었어 괜찮아 그리고 먹도 잤어 왜? 댓글을 또 읽어볼까요? 읽어보아요 댓글을 읽어보아요 토요일 아침이면 뭘 하려나?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이게 알림이 울려도 한번 띠링하고 끝이겠지? 어? 이게 만약에 이거 알람 설정해놔서 알람이 딱 울려도 어 스테이크 하면 끝이겠지? 아마도 우리 스테이는 뭐하고 있을까? 자 독일 도착한 소감 어때요? 독일 도착한 소감이요? 네 몰라요 몰라요? 너무 좋아요 그게 다요? 너무 좋죠 일단 독일에 저희가 그걸 왔었잖아요 뮤직뱅크인 베를린 맞아요 거기서 형이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구나 그때가 아니었구나 그때가 아니었구나 뮤직뱅크인 베를린 때 맞네 거기서 막 그런 거 있었다 Q&A 하고 그 무대 위에서 네 진짜로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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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왔었거든요 어 맞다 독일 베를린 때 DNA 했었네 그치 하드캐리랑 맞네 그때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가지고 DNA 그때 기억을 못 잊거든요 그때가 저희가 첫 번째 거의 거의 커버곡을 그렇게 큰 무대에서 처음 해본 걸걸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요? 그렇게 의심이 많아 그치 의심이 많아 진짜로 그래서 되게 기대돼요 근데 그거 준비할 때 되게 재밌었는데 커버곡 중들 때 재밌었죠 그치 형이 또 많은 역할을 했죠 그쵸 뭐 그쵸예요 제가 구성이랑 안무 다 땄잖아요 맞아요 고마워요 네 어쨌든 되게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근데 그때는 되게 급하게 왔다 갔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지금 와서 휴집도 취할 수 있는 거야 그날 아침에 공연 다음 날인가 우리 그거 했잖아 뭐야? 돌아다니면서 너 돌아다니면서 소세지 먹었잖아 너 없었니? 그 날? 아니야 너 처음에 다 같이 나가서 누구는 카페 간다고 그러고 갔어 다른 데로 거기 독일이에요? 소세지 내가 소세지 거기서 먹었거든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거기 독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거 두 번 돌아다녔어 우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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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도 있어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진짜 맛있는 소시지집 그러니까 호텔에 있다가 아침에 나와서 갔던 데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 번이긴 한데 아니 그거 독일이 아니라니까 아니 독일이야 그 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문 다 닫혀 있고 우리 아침에 막 상가 그런 데 갔는데 말고 그때 그런 여유가 있었나? 아닌데? 몰라요 어쨌든 그렇죠 그건 모르는 일이고 댓글들을 더 읽어보면 저는 뭐해? 왜냐? 진짜 기대되는데 내일 내일도 반응이 뜨거웠으면 좋겠다 아이고 모세가 떨어져 버렸네 왜요? 제가 좋지 않은 걸 봐버렸거든요 배 나왔어요? 네 진짜로요? 네 큰일 났네요 괜찮아요 그냥 가렸어요 거부아 독일 맞다잖아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남자친구 안 생겨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저희를 너무 좋아해서 난 안 사귀는 거 추천 응 저희랑 사귀면 되죠 수레이 키즈와 사귀면 됩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예 저희 내일 아침에 헬스장 갈 거예요 알죠? 아까 말했나? 응 조식 먹고 헬스장 갈 거예요 왜냐면 음스무슬 못 먹었기 때문에 조식 꼭 먹을 거예요 진짜로 라멘 먹을 거예요? 진짜? 지금? 응 먹고 싶지 너 라멘 먹고 싶지는 않은데 응 배가 너무 고파서 고파 보이는 배는 아닌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라멘 먹고 싶어? 응 아니 먹고 싶지 않은데 근데 뭐 먹을까? 과자 먹어 이게 뭐야? 뭐? 이거 뭐야? 자주야? 자주? 먹어봐 어 자주야? 응 냄새가 자주 맞아? 맞아 먹어봐 백설봉주의 그 아무도 아니야 씻고 먹어봐라 아니야 그럼 먹어볼까? 어 맛있어? 뭐야? 뭐야? 자른데? 그렇지? 어 엄청 시다 여기 뭐가 있냐면요 머핀 머핀 있네 머핀 머핀도 있고 제가 먹다 가면 배도 있어요 먹다 가면 배도 있네 먹는 자도 맛있다 근데 이거 맛있어 보여 과자 뭐? 싫어 멍셀 어디서 났어? 멍셀 저기 냉장고에서 네 창빈이는 먹방이요 저녁 먹을게 아니 안 먹어 서창빈 응 아 아이고 빨리 여기 와서 먹으래 먹방 보여달래 설이 되게 아삭아삭하게 씹힌다 맛있는데 이게 형 봐봐 응 여기 옆에 떠 있는 게 팬쉽이야 맞아 알아 안 떠 있는 게 팬쉽 아닌 거 안다고 팬쉽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거 어? 그렇네? 되게 게임할 때 그게 약간 그거 같다 뭐? 뭔가 테스트 깬 사람들 느낌인데 뜬 게 그치? 저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저 게임 안 좋아해요? 내가 오늘 자다가 비행기에서 자다가 깼는데 렌즈를 껴가지고 눈이 너무 아픈 거야 응 그러다가 이렇게 눈 깜빡깜빡 거리다가 빠져가지고 둘 다 뺐어 저 집은 안 보여 근데 근데 TMI야? TMI였어 그러면 그러면 형이 렌즈 안 낀 동공 동공을 확실하게 보여줄게 하지마 왜? 잠 깨시... 우리 지금 잠 깰 시간이라고 한국에 계신 스테이 분들 이제 잠 깨셔야 되는데 토요일 아침에 딱 일어났어 우리 덕분에 지금 굉장히 화창한 햇살을 보고 일어났어 토요일 아침이야 뭐 할 거야? 토요일 아침에 우리를 보고? 응 만약에 네가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인데 토요일에 일을 쉬잖아 그래서 딱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했어 뭘 해? 일어났어 7시쯤에 응 뭐 할 거야? 나는 스테이에게 오늘 하루 일과를 추천해줘 아침에 일어났어? 일단 기지개 어, 기지개? 기지개 삐고 아침에 뭐 하면 될까? 아침밥 먹어야지 그치? 보통 아침밥을 다 드시나? 글쎄요 학교 다닐 때는 되게 안 먹었는데 아침밥 너 학교 다닐 때 먹었나? 학교 다닐 때 잠을 뭐야? 아침밥을 먹느냐 형 이거 뭐야? 아침밥이냐 잠이냐? 아침잠이냐? 그 당시에는 잠이었는데 요즘은 배고프면 잠도 안 무슨 소리야? 아침에 배고프면 일어나서 아침밥 먹는다 형은? 어머 그래도 나 아침밥 그래? 나는 약간 그 반대인 것 같아 맞네 형은 야식을 안 먹고 아침밥을 먹는 편이구나 넌 밤에도 먹는구나 아니 밤에도 밤에도 먹는 게 아니고 나는 아침을 잘 안 먹고 보통 밤에 야식을 많이 먹어 야식을 많이 먹었고 지금은 아닌데 밤에 야식을 많이 먹었고 자고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지 않지 그치 아침 잠을 더 선택하지 아침밥보단 You know what I'm saying?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잠입니다 오케이 형 아침밥? 근데 고민되긴 한다 고민돼? 근데 형은 되게 일찍 잘 일어나잖아 맞아 아침밥 잘 챙겨 먹던데? 아침밥... 근데 일어나서 다시 잘 때도 있고 그때가 때마다 다른 거 같아 만약에 내가 딱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시켜 먹는데 응 아침에 보통 뭐 먹어? 아침에? 그냥 먹고 싶은 거 곱창 먹을 수도 있고 아침에 곱창을 먹어? 아침에 불닭볶음면도 들어가는 걸 나 아침에 잠반에 하루 종일 힘들했다 음중 가기 전에 아침에 새벽부터 불닭 먹고 가서 힘들었어? 아니 열심히 했는데 진짜요? 아침에 불닭 가능해? 응 불닭은 아침이지 어리 스테이도 물어보자 아침에 매운 거 가능? 가능은 하겠지 근데 위험... 속이 안 좋다니까 이거 뭐래? 댓글이 안 보이지? 조명이 댓글에 있어 이쪽으로 가자 형 됐다 보여? 응 댓글 보여? 아니야 안 보여 리노야 너무 이상해? 뭐가? 뭐가 이상해요? 이상하다 아침에 불닭 먹어서 응 맞죠? 이상하긴 해요 아침에 불닭 먹는 거 근데 우리 한국 스테이 분들도 많이 일어났나 봐요 그렇지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그거 뭐예요? 아침잠이 아침밥이에요? 아침잠이 아침밥 아침잠이 아침밥 아침잠이 아침밥 딜레이가 있으니까 이제 외국분들을 위해서도 질문을... You... breakfast or... breakfast or... breakfast or... morning sleeping morning sleeping 오케이, morning sleep or breakfast choose one 아침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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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잠이 되게 많은데? 아침 아침 아침은 뭐예요? 아침잠이에요? 아침 밥이에요? 그냥 아침이 싫다는 거 아니야? 아침이 싫다는 거예요? 아침을 좋아한다는 건가? breakfast 외국분들은... 슬립도 되게 많은데? 여러분 잘 챙겨주세요 슬립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침밥을 꼭 챙겨 먹어줘야지 그 하루가 되게 든든하대요 맞아, 아니 근데 뭔가 아침밥을 먹으면 식욕이 돌아서 점심도 많이 먹고 저녁도 많이... 진짜요? 어 확실히 아침잠을 오래 자고 아침밥 안 먹고 하면 점심을 되게 늦게 먹게 돼요 맞아 그건 확실히 좋지 않은... 점심 늦게 먹으면 또 저녁도 늦게 먹고 저녁을 늦게 먹는데 아침 안 먹는데 저녁을 늦게 먹는데 그러면은 점심을 잘 챙겨 먹고 어 그러면은 점심을 챙겨 먹으면 저녁을 또 잘 챙겨 먹어 응 그러면 야식이 당기는 거야 봐봐 아침밥을 챙겨 먹어 시욕이 폭발해서 점심도 먹어 어 그럼 이제 또 배부르단 말이야 아침과 점심 사이는 얼마 안 돼 그치? 한 4시간? 아침을 8시나 9시에 일어나서 먹어 응 그럼 뭐 한 10시쯤에 소화시키고 이렇게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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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니다 보면은 배가 고프니까 1시도 이제 밥을 먹지 그치? 그러다 보면 이제 저녁 시간까지 좀 길어 그치? 그치? 저녁 뭐 6시, 7시 5, 6, 7시에 먹는다고 치면 그러면 야식이 당기는데? 안 당기지 그럼 딱 자면 되지 배고플 때 자면 되지 배고플 때 잠이 안 흔던데 어떻게 자면 되지 여러분 야식을 안 먹는 방법 아니 야식이 안 땡기는... 아니 안 땡길 수가 없나? 근데 다 참아야 되는 건가? 그 배달의 땡족을 삭제해 그건 안 돼 그건... 그건 정말 획득이 된 거야 아니면은 그거 어플을... 어플을 잠금해놔가지고 비밀번호를... 안 돼, 안 돼, 안 돼 야식이 안 먹는... 야식이 안 땡기는 방법 없나? 야식이 안 땡기는 방법? 토마토 먹어, 토마토 그거 토마토를 먹으라고... 그거 되게... 밤에 형 어깨에 테이프가 있어 대박 이거 아까 내가 붙여 놓은 건데 아직도 붙어있는데 아까 오늘 좀 붙였는데 옛날에 일요일에 일어나면 딱 그거였는데 아침에 딱 일찍 일어나서 그 도전 천국인가 그거 보고 도전 100곡 아니야? 도전 100곡인가? 아 도전 천국인가? 천국이지 어? 그거 진짜... 그거 보고 그거 지금 끝난다? 동물농장 보고 동물농장 뭐야 그거 보고 그거... 동물농장 보고 서프라이즈 보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서프라이즈 토요일 아니야? 일요일 아 일요일이야? 아 그럼 전국노래잖아 그거 할아버지 댁 가면 많이 봤지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일요일 맞죠? 일요일이야? 응 일요일인 것 같아 그때... 맞네 맞다 그리고 그거 출발드림팀 맞네 출발드림팀까지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또 인기가요 그치 인기가요 그치 인기가요 점심때 점심 그때는 좀 늦게 했어 5시쯤 했나? 3, 4시쯤 했나? 그리고 또 런닝맨 같은 거 보고 런닝맨 맞다 그때 대박이었지 언제? 그니까 이어져 있었잖아 계속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1, 2 딱 끝내고 맞아! 다음날 학교 가야 돼 이러고 있고 그냥 그냥 TV로 끝낼 수 있었는데 맞아요 좋았지 우리 스테이도 그랬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물농장 서프라이즈 도전 청국국 도전 청국국 와 진짜 오랜만인데? 침대는 눈빵이지 아 이거 목걸이요? 이거 이혜니 건데 오늘 좀 뺏어왔어요 이혜니 이거 색깔별로 있잖아요 맞아 아침밥 먹고 다시 자요? 아침밥 먹고 다시 잔다고요? 다시 일어나서 점심밥 먹고 다시 자요? 점심밥 먹고 자고 또 저녁 먹고 또 자고 야식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나 아까 비행기에서 잠꼬대 안 했어? 되게 스펙터클한 꿈 꿨는데 잠꼬대 안 했어 나 꿈 꿨는데 형 무슨 꿈 꿨어?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나도 꿈 기억이 안 나 꿈 꿨는데 분명 기억이 났는데 근데 좀 얼마 지나면 다 까먹어 기억해? 난 기억났어 뭔데? 나 미스터 션샤인 요즘 보고 있잖아 응 근데 꿈속에서 내가 미스터 션샤인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있었어 장윤 나랑 고민 아니야 아니야 나 되게 마음 아픈 게 왜? 아직 안 본 분들도 계시나? 아무튼 되게 주인공한테 되게 중요한 인물이 응 극 중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너무 충격적이었어 나 비행기 안에서 봐가지고 난 드라마는 뷰티 인사이드 이후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지 뷰티 인사이드 1화는 봤는데 너무 재밌어? 재밌다 뭔 내용이야? 미스터 션샤인 봐봐 뷰티 인사이드에서 아직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미스터 션샤인 진짜 주변에서 안 추천한 사람이 없어서 보게 됐거든 응 다 추천하더라고 재밌던데? 재밌지? 재밌지? 내가 애들이 맨날 그거 따라하잖아 유...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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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하고 위대한 자여 내가... 왜 따라와! 그러니까 그분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야 응? 그분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분이야? 그분한테... 왜 웃어? 얼마나 슬픈데 난 몰라 진짜... 마음 아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추천해주시면 안 돼요? 영화? 어떤 영화? 액션? 형 말고 어벤져스 어벤져스 어? 저 그거 들었어요 어벤져스 진짜 봐야 되는데 저 그거 들었어요 스포? 응 누구한테? 팬들한테 세이한테 팬사인회에서 들었어 진짜로? 응 형이 해달라고 했어? 그냥 해줄까? 그러길래 해달라고 그랬는데 해줄까요? 난 안 돼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형 누구 그러면 형 진짜 끝났다니까 형 진짜로 끝나 큰일 나 아직 안 본 사람도 있어 잠깐만 며칠이지 오늘? 아니 그거 5월 며칠까지는 스포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 영화 또 뭐 있어요? 드라마나? 아침에 일어나서 오빠들 영상 뭐야? 잘 일어났어요 고마워요 영혼 없이 말한다 너 때 맞춰서 잘 일어났어요 민호 나는 민호 나는 형 입술을 사랑한다는데 저도 내 입술을 사랑합니다 또 일본 마마 왔으면 좋겠어 저희도 당연히 가봐 언제든지 진짜 정말 좋은 추억이었죠 형 스포 하면 혼난다 스포 하면 혼난다 아니야 그거 며칠 날 이후로 스포 해도 된다 그랬어 어? 며칠 날 이후로 스포 하면 스포 해도 된다 그랬어 형 고향이 어디 있냐는데? 고향이는 집에 이렇게 지금 아침이니까 근데 걔네가 조금 약 영악한 애들인 게 네 딱 몇 시가 되면은 새벽에 자고 있을 때 한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되면은 네 막 뛰어댕긴다 뭘 뛰어댕겨요? 날 밟고 당기는 거지 밟고 당겨요? 응 이거 뭐야? 밥 달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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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우리 27일 분 했어 대박 그러면은 스포 하면 너노 리노노 리노노 드립 재밌는 거 드립이죠? 갑자기 스포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걸? 나 지금 안 보여 나 지금 안 보여 키 맞고 있어 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큰일 난다 어머 어머 이거 왜 이게 지금 딱 28분이니까 응 35분에 끊을까? 그래 그래 여러분 35분 지금 28분이에요 스포 너노 스포 하면 안 돼요 35분 내에까지 절대 스포를 하지 마세요 스포를... 뭐야 발로 껐어 뭐 껐어? 발로... 잠깐만 누르 가만히 있어 됐어 댓글들이 안 보이는구만 너 몇 시에 태어난 지 알아? 태어난 시간? 나 몰라 나 여름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운세 그런 거 보면 자시, 축시, 진시 자시, 축시, 진시 몰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래 모르는 말고 형은? 나... 나 여덟 시 몇 분에 태어났을걸? 형은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 알았어 알았어 너는 슈퍼마블 캐릭터 누구 좋아하냐고 전 아이언맨이요 형은? 왜? 난 토르 토르? 나 토르도 좋아 토르랑 아이언맨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토르는 세서 좋아하고 다 세는데? 다 세지 토르가 제일 세 보여 뭔가 그게 있어 그때 옛날에 토르가 망치 찾고였나 힘 찾고여서 다시 막 왔잖아 토르한테? 토르가 아 토르가 토르가 타노스한테? 타노스한테 했나? 어찌됐든가 어멘지스3에서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나게 적들이 많았었는데 맞아 그때 대박이었어 토르가 하늘 높이 날아서 갑자기 번개 다 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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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한 거야 무슨 족이더라? 나비 족이었어 나 같다네 무슨 족이지? 어쨌든 그때 진짜 대박이었어 내가 막 희열감을 느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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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 있어? 덕분에 매일 행복해요 오 베리 좋은 말 자유시간에 보통 하는 일?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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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시간에 보통 하는 일? 나는 스테이 생각하는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걸걸?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본 걸걸? 나 진짜로 스테이 생각한다 이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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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행동적인 거 확실하게 막 쇼핑하러 가고 그런 거 있잖아 자유시간에? 자거나 가서 쓰거나 뭐 먹을지 고민? 시간이 있으면 배가 고파 나 뭐 먹을지 고민하니까 생각났는데 저번에 점심 승민이랑 점심 먹고서 샵에 갔단 말이지 샵에 가서 한 3시인가 4시쯤 된 거야 그래서 아 저녁 뭐 먹지? 막 이러고 고민하면서 배달의 띵족을 보고 있었어 그러고 보는데 오늘 뭐 먹지 뭐 먹지 하다가 거의 한 10분 20분 지나간 거야 주변 사람들을 추천을 받았대 내가 그래서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먹을까? 막 이렇게 하는데 말해주는 것마다 내가 다 별로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저쪽 건물에 가면 푸드코트가 있다고 거기 가보래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푸드코트를 찾아봤는데 뭔가 또 갑자기 안 땡기는 거야 그래서 다시 배달의 띵족을 들어가서 또 고민을 하다가 다시 5점이야? 어 다시 5점이야 그렇게 한 시간에 헤맸던 거 같아 그게 끝이야? 그리고 헤매 다 봤고 어 헤매? 응 혀 메이크업 아 데뷔하고? 응 아까 내가 샵에 갔다고 얘기하잖아 미안 그럼 그냥 앞에 분식집 갔어 잘했어 분식집 가서 리노가 먹은 음식을 맞춰보시오 점수 10점 내가 맞춰도 돼? 뭔데? 김밥 땡 라면 라면 땡 땡 비빔밥 비빔밥 돌솥 비빔밥 비슷해 날치알 돌솥밥 비슷해 비빔밥이랑 비슷하냐고? 볶음밥 내가 두 개 먹었어 볶음밥 어 무슨 볶음밥 무슨 볶음밥 새우볶음밥 땡 김치볶음밥 정확히 김치 베이컨 볶음밥 땡 김치 스팸 볶음밥 좀 더 정확히 스팸 김치볶음밥 맞아? 맞아 맞아 스팸 김치볶음밥에다가 라면 아니야? 아니야 잔치국수 땡 오뎅 잠깐만 하나는 스테이가 맞추게 하자 어묵 하나는 스테이가 맞춰보게 여러분 리노 형이 뭘 먹었을까요? 스팸 김치 무엇을 먹었을까요? 스팸 김치 볶음밥에다가 잠깐만 그거다 무엇을 먹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치킨 피자 또는 치킨 땡 족발 땡 닭발 1분 남았습니다 스팸 김치 볶음밥 뭐야 스팸 김치 볶음밥이랑 음료 음료수도 먹긴 먹었지 뭐 먹었는데 이게 조합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야 스팸 김치 볶음밥에다가 스팸을 먹었어 스팸 김치 볶음밥에 스팸 땡 스팸 김치 볶음밥에다가 갈비만두 먹었다고? 응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나? 너무 잘 어울린다 매콤한데 되게 달콤달콤한 갈비만두 갈비만두 팔아 거기 분식집에? 응 샵 근처에? 어 근데 응 신기하네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했어? 너 이거 등에 많이 했는데 뭐? 이런 거? 이거 이거 이게 뭐야? 아니 아니 봐봐 접어서 못생겼어 아 아 그런 비주얼 원한 거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응 아까 그 얼굴 나오지 마 아까 그 얼굴 나올 거 같아서 안 되겠어 여러분 25분이야 35분이야 35분 에이 5분만 더 하자 그래 나 5분만 더 할까? 형 뻔이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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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그거 고민 중이야 찬이의 방 있잖아 응 찬이 형 방 있잖아 그거 그거 내가 그 컨텐츠 내가 뺏어올까 생각 중이야 어떻게? 내가 비니의 방으로 만들 거야 오 어때? 잘 될 거 같아? 어? 내가 또 노래 추천 기가 막히게 하잖아 알지? 알아 몰라 내 쿠폰 어디있어요? 여기 아 발이 다 껴놔 발이 안 껴놨거든 기가 막히게 하잖아 일단 이거 먼저 들을래 뭐 맞다 노래 아 맞아 나 노래 노래 틀었어야 되는데 아 이 노래 자 스테이 노래 제목을 맞춰보세요 아 이 노래 진짜 좋아 예능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1초 들려주고 맞추기 지금 4초 들려드렸어요 노래 제목 What is this song? 오케이 오케이 앞에 좀만 더 Guess 어우 다 나왔어 다 나왔어 Let me guess 오케이 오케이 맞춰봐요 맞춰줘 형 이 노래 기억나? 뭐? 내가 그 노래 때문에 얼마나 굉장한 노래지 그거 왜 안 터져? 밤낮으로 들었어요 그 노래를 맞추셨나요? 어? 맞췄어? 아니 모르는데 아니 이 노래 되게 좋아요 이거 그거 봤어? 뭐? 라이브 봤어? 라이브? 아니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대박이야? 뭐야? 뭐야? 그거 본 거 같아 팬분들이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왜 그러지 그니까 내 가슴에 다 뿔을 질러 스키즈 스키즈 진짜 노래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이 노래가 연습생 때 저희 엄청난 곡이죠 왜 안 돼? 틀어줘? 안 돼 특히 틀어줄 거야 그럼 하나 더 듣고 있어야지 와이파이 끊을까? 이 노래 춤 너무 귀여워 너무 멋있어서 추기 힘든다 이거 났어? 응 여러분 이 노래 해비 더리 소울 해비 더리 소울이라고 저희 연습생 때 되게 형 나 형 옛날에 춤 처음 췄을 때 나? 들었던 노래가 뭐야? 나 춤 처음 췄을 때? 응 진짜 처음 췄을 때 노래 들었던 거 진짜 기억에 남는 거 딱 하나 처음 췄을 때 어셔의 오마이갓 진짜? 뭔지 알아? 그게 그 이겁니다 그때가 딱 그거 아니야? 이거야 그게 춤? 응 나 이거 춤 영상도 있어 다만 보여줘 공개되지 못할 뿐이지 보여줘 오 마이갓? 응 OMG 잘 확인했었나요 잘 확인했었나요 그거요 오 오 오 오 오 오 멋있어 진짜 그거 출때문에 그 춤 출려고 진짜 온갖 영상을 듣던 것 같아서 이 노래 알아 나는 Crane David의 Feel Me and Part 2 처음 들었었어 근데 여기 남네 맞아 이 노래 나 진짜 이 노래 진짜 좋아했어 이 노래 알아? 알지 저기 한국에서 이런 이때 시절에 이런 사운드에 이런 비슷한 막 그런 것들 되게 좋아했었어 왜? 아니야 알아? 알지 뭐해? 다른 것도 있어? 진짜 좋아하는 거 있었는데 맞아 최근에 진짜 이거 짱이야 이 노래 진짜 짱이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 오션이라고 마틴게리스 노래인데 칼리드가 불러줬어 벌써 5분 지났어 될 때까지 해보자 이 노래 끝나고 끝 신민이가 요즘 되게 이 노래 많이 듣더라고 이 멤버들은 뭐하고있을까? 이 멤버들은 뭐하고있을까? 전화해볼까? 해봐 누구야니? 상빈이 파일 이제 잘 것 같은데? 앉아 잘 자나? 응 소리가 안들리냐? 놀러가기 아 잘 história 여보세요 야 어디야? 바로 바로 방이겠지 VF하고 있어 아 그래? 자 인사해 찾아서 안녕하세요 스테이 스테이 누구예요? 네? 말했어? 뭐라고? 나 얘기했어?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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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스테이 디엔이에요 예! 잘자 예! 승민이잖아 누구랑 같지? 여기있다 아 여기 방금 누구랑 썼도 한이랑 쓰나? 아 용복이 응 자겠다 둘 다 잘 거 같은데 그럼 절대 안잘 만한 사람이 하나 있지 현진이? 찬이 형? 이 친구 하나 V LIVE 중 여보세요? 여보세요? V LIVE 중 아.. V LIVE 중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래그래 반갑다 끊어 끊어 야 뭐해? 나? 나 그냥 보고 있는데 너 현진이랑 같이 있지? 어 현진이 뭐해? 안녕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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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꿈꿔 잘자? 얘들아 우리 한국 스테인분들 빨리 일어나라고 해 한국 스테인분들 빨리 일어나라고 해? 응 야 한국 스테인분들 일어나라고 해? 응 왜? 끊어버려 끊어버려 왜 끊어? 우리 이제 마지막 곡 하나 듣고 갈까 이제? 뭐 들을래? 마지막 곡은 아까 듣던 팬시를 듣자 팬시? 아니면 뭐 추천해 드릴 거 있어? 수록곡 없어? 잠깐만 지금 우리는 새벽이니까 이것도 좋아 뭐? 그 저스트 형들의 나 너무 좋아 그거 말고 다른 수록곡들이 노래가 좋잖아 이거 좋아 숨겨마저 느끼실 수 있어 어 정도로 가까워져 말하지 않아도 I feel it 어 비밀스러운 감정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네 향기 더 진해줘 아찔한 이끌림 이미 내 몸이 널 찾게 돼 흩뿌려줘 내게 너 짙어져 가는 향기에 넌 너 서로의 구분은 흐려져 Can't get away get away 의제로 내게 너가 좋아 하나가 되어줘 it's chemistry 아하 되게 지명적인 노래인데 맞아 가사를 읽어볼까 내가 되고 난 네가 될 수 있게 너는 내가 되고 난 네가 될 수 있게 너는 내가 되고 난 네가 될 수 있게 난 네가 될 수 있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향기로 쳤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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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궁금해진대 안 돼 알았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상혜이 생포리 연기하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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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되게 지명적이다 맞아 우리 잘 돼 스테이 꿈꾸래요 이제 일어났는데 연결이 불안정하고 응 이제 엇 응 가스 오오 불닭 먹으러 간 데요 좋아 좋아 아침부터 해 네, 좋다 자, 우리 이제 접근 행사를 해보자구 여러분 올게요 내일 조식 잘 먹을게요 빅파이버 조식도 잘 먹고 운동 잘하고 공연 잘하고 잘하고 올게요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독일 스테이 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 많이 준비했어요 저희 많이 준비했어요 안녕 우리 이제 잘게요 안녕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가보자구 안녕 안녕 52분인데 55분까지만 할까? 잘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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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